자 형식 동사일 때 다형식 동사일 때 이때도 조금 달라져 예를 들어서 우리 제일 기본적인 다형식 동사 뭐있지? 기브 주다란 뜻 가진 애들 다 다형식이니까 기브로 한번 만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아 이건 지금 안 써도 됐는데 예문만 조금 먼저 보여줄게 I give him money 자 이거 수동태로 바꿀건데 누구를 주어로 할 수 있어? 힘도 할 수 있고 머니도 할 수 있고 목적어를 이제 주어로 바꾸는 거였으니까 수동태는 힐을 먼저 주어로 해보면 힐 이즈 기븐 그 다음 뭐 써야돼? 힐 썩고 기브 썩고 뭐 미 미? 바이미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쓰는 거였지? 머니 아직 그대로 남아있네 머니 일단 써볼게 머니 바이 미 자 머니를 주어로 쓰면 머니 이즈 이즈 기븐 힘 바이 미 이렇게 할 수 있을거야 근데 우리 원래 문장에서 힘은 뭐였지? 문장 성분이? 어떤 목적어? 간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머니는? 직무 그치? 얘는 사실 진짜 목적어 얘는 가짜 목적어 그래서 힘을 어떻게 해석했어? 에 에게로 해석했어 그치? 얘는 를 그치? 그래서 머니 직접 목적어인 일을 그대로 내려놓았어 그는 받았다 돈 을 을 얘는 직접 목적어인 일이라서 그대로 목적어 가져오지만 머니 이즈 기븐 힘은 에게라는 가짜였네 그럼 얘는 목적으로 이러고 도울 수 있을거 없을까? 돈은 뭐 주어짐을 당했다 그를? 돈이 그를 받았어? 아니야 이상하네 그 에게 줬겠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돼 얘는 얘는 이제 투 힘 이런식을 쓰고 그래서 사형식 동사도 무조건 목적어도 있는건 아니지만 직접 목적어가 내려왔느냐 아니면 간접 목적어가 내려왔느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목적어 있느냐 또 달라질거야 맞지? 그래서 수동태는 사형식 동사일 때 예외적으로 목적어가 있을 수 있다 자 근데 오빠 오빠 무슨 뜻이지? 제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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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제안하다면 어떤 것에 대한 누군가에게 제안을 줘야겠네 그치 제안하다도 이제 사형식처럼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제안하다 이런식으로 쓸 수 있을거야 그래서 오빠는 오빠는 사형식 동사라서 목적어가 있을 수 있다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 자 내가 직업을 제안했을까 그러면 제안을 받았을까 그치 학교에서 나오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내가 제안을 받았을거야 그치 그래서 내가 제안받은 수동태도 역할을 할 수 있고 자연식 동사라서 목적어도 가질 수 있고 1번은 맞았고 자 그럼 수연아 2번 차은잇다운 맞았을까 틀렸을까 왜 맞았어 어 그치 우리 이런거 이제 막 여러가지로 불려 이어 동사 이렇게도 불리고 뭐 동사 플러스 부사 이렇게 이렇게 불리고 여러가지 불리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우리 항상 조심합시다 대명사는 항상 어디에 목적어를 갖는 대명사는 항상 가운데 목적어인 대명사는 동사와 부사 사이에 물론 얘도 다 그런건 아니고 얘는 이제 영어적으로 좀 몇개 구별을 해야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외인거 한번 예를 해볼게 우리 찾다 찾다란 분석은 f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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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 for 그치 그러면 그는 그것을 찾는 중이다 할 때 he is looking for is he is looking for looking for 그치 얘도 똑같이 아 동사 플러스 뒤에 뭔가 붙은앤데 얘는 또 대명사인데도 불구하고 뒤에다 붙은앤데 그치 그래서 모든게 다 그런건 아니고 기부업이라던지 look for look at 이런애들은 같이 꼭 붙어있는애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뭐 어쩔수 없지 그냥 우리가 일단 자주 보면서 그냥 머리로 안을 수 밖에 다 외울 수는 없고 자 그러면 3번 재원아 네 what 마지카 틀릴까 음 앞문장에 사는거 어떻게 구별해야되요 what 그치랑 앞문장이 사는가 어 없고 뒷문장이 불안당하면 그치 둘 중 하나라도 그치 근데 얘는 지금 어떻게 되어있어 뒷문장은 뒷문장은 주어 그치 뒷문장은 주어가 빠졌어 그치 뒷문장은 주어가 빠졌어 그치 뒷문장은 주어가 빠졌어 앞문장에 사인사 남녀녀녀녀를 달리기 사인사 뭐고 있는거 같애 음 어 어 어 없는거 없는거 같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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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면 말이 되겠네 그치? 그러면 다른 직업은 좀 더 잘 맞는 것이다. 다른 작업이 좀 더 잘 맞아 하면 말이 돼야 한다. 어? 말 돼. 그치? 3번 보니까 우리 어나들잡이라는 선행사도 있고 그리고 뒷문장이 불안전하니까 뭘 대신 집어넣으면 괜찮을까? 그치? 대신하? 그치? 그치? 어? 일단 답은 3번 그것은 앞으로 선행사도 없어야되고 뒤에도 불안전하니까 자 시우야 4번 보니까 looking 이렇게 되있네 그치? 우리 ing 쓴거는 뭐 있어? 동명사도 있고 현재 분사도 있고 그치? 자 그럼 여기서는 동명사일까? 현재 분사일까? 어떻게 알았어? 앞에 있는 원수를 수식하고 앞에 있는 원수 수식하고 또 이유가 있어? 아니 또 이유 있어? 앞에 있는 거 수식하고 또? 없는 거 같아 자 일단 동명사인지 현재 분사인지 좀 파악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동명사는 우리 품사가 전체적으로 뭐가 되지? 명사 명사 그치? 자 그럼 명사는 무슨 역할 할 수 있어? 주먹보? 전목 전목 그치? 자 그러면 주먹보 전목 아니면 현재 분사이네 근데 주먹보는 어디에 있어? 주어 어디 있어? 아니 주어가 보통 어디에 있어? 아 문장배라 아 문장배라 동사 동사 앞에 동사 앞에 주어 어디에 있어? 스펜트 스펜트 그치? 그럼 얘가 동사면 주어는? 아이가 이미 찾아오고 스펜트 뒤에 뭐 있지? 먼스라는 목적어가 이미 다 있네 그럼 주먹보 전목 하나도 안되네 그래서 일단 동명상 탈락 그래서 이제 현재 분사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수식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수식도 이제 또 두 가지가 있겠지 ing 하는 현재 분사도 있고 pp 하는 과거 분사도 있었어 그러면 ing일까 pp일까 어떻게 입을 거네? 능동성 능동성으로 그치 자 그러면 spent month 요 달이 몇 달이 직업을 찾는데 쓰여? 네 자 여기서는 우리 4번에 옆에다 하나 쓸게 얘도 수거처럼 되게 자주 나오는 표현이야 spend라는 동사에다가 그리고 뒤에 목적어 그리고 현재 분사 그리고 현재 분사 뭐 특히 i 뭐 spend ing라고 보통 많이 썼네 현재 분사라는 우리가 알았으니까 일단 이렇게 하면은 목적어를 땡땡 하는데 쓰다 이런식으로 이렇게 많이 써 spend items spend 목적어 items 그래서 요 목적어 자리에 보통 어떤 애들이 나오냐면 요 목적어 자리에 우리가 뭔가를 소비해야 돼 그치 소비할만한 뭐 시간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요런 애들을 거의 주로 쓸거야 뭐하는데 시간에 쓰다 뭐하는데 돈에 쓰다 뭐하는데 에너지에 쓰다 여기서 뭐 했었어? 그치 month라는 몇 달 동안의 시간을 썼네 그치 month라는 몇 달 동안의 시간을 썼네 spend 목적어 ing 자 윤성희 5번 not taking 일단 우리 현재 분사 동명사 이제 부정할 때 not을 앞에 붙이는거 맞아 그치 2부정사도 2부정사 앞에 not을 붙이고 여기서 ims 또 뭐로 써있을까 우리 아까 ing 두가지 뭐 있었지? 동명사랑 분체분사 그치 자 그러면 동명사가 일단 쉬우니까 명사 우리 익숙하니까 주목보 전목이야 그치 주목보나 전목 중에 하나 포함될까? 아닌거 같아 아닌거 같아? 자 그러면 주목보가 아니라면 여기 동사 먼저 찾으러 있네 그치 동사 어디있어? keep도 그치 앞에 i라는 주어도 있고 말사 앞에 목적어돼 그럼 주목본 탈락이네 근데 앞에 보니까 뭐가 있어? 전치사 전치사 그럼 얘는 뭐로 썼어? 전치사의 목적어 투부정사 투부정사는 접목으로 쓸 수 없지만 여기서 ing 동명사는 접목으로 쓸 수 있지 얘는 전치사의 목적어 또 우리는 형용사 물론 쉽지만 명사가 워낙 자주 봤으니까 주목보냐 접목이냐 이걸로 먼저 파악해보면 쉬울 것 같아 자 다음거 한번 해볼게 자 이번에 에이 비커즈와 비커즈오브 무슨 차이가 있어? 응 응 응 그렇지 전치사 우리 이런거 비교하는게 몇개 있었지 비커즈와 비커즈오브 얘는 접속사라서 뒤에 항상 주어 동사가 없고 얘는 비커즈오브는 전치사라서 뒤에 명사만 없고 비슷한걸로 이런거 있었지 어 우리 때문에 또 다른거 뭐있지? 비커즈 말고 때문에 due2도 있고 s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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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due2는 무슨 차이일까? 얘도 다 다 때문에 때문에 다 때문에 다 때문에인데 얘도 때문에 할때는 접속사 뭐뭐 이래로 할때는 명사 셀수는 좋지만 때문에일때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를 쓸거고 due2는 어 to 얘보니까 뭔가 전치사2 같애 그치 전치사 동사 플러스 명사 똑같은 다 때문에지만 여기서는 접속사 전치사랑 통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달랐어요 그러면 뒤에 보면 알겠네 A 보니까 주어 동사 다 있어 아니면 명사 밖에 없어 명사 밖에 없어 명사 밖에 없어 그치 동사가 없네 그래서 일단 비커즈오브중에 하나로 고르면 될거 같고 그 다음에 수현이 B에 워즈랑 월인거 보니까 아마 주어의 차이인거 같애 그래서 주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애니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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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즈랑 월이니까 요 앞까지 해야겠지? 워즈랑 월이니까 동사 앞이 이제 다 주어야 자 주어가 기니까 여기서 이제 진짜 주어를 찾으려면 필요없는 부분 좀 빼야될거 같애 물론 우리는 이제 중요한 명사를 앞에 주어라고 하긴 했지만 애니모스라는거 알 수는 있겠지만 필요없는 부분 다 한번 빼볼게 자 여기 필요없는거 일단 뭐 있을까? 일단 뒤에서부터 포얼플랜트 포얼플랜트 그치 전투사 플러스 명사니까 얘 빼버리고 또 오버 턴 오버 그치 요건 동사인데 자 그러면 이제 됐절 한번 볼게 됐을 뭐로 쓰였을까 여기서 그치 앞에 선행사도 있고 주어가 빠져있으니까 관계되면서요 관계되면서 하는 무슨 역할을 해? 뒤에 있는 문장 데리고 관계되면서 한 뒤에 있는 문장 데리고 무슨 역할에? 선행사를 선행사를 암 문장을 쓰십시오 아 선행사를 이제 좀 더 찍고 선행사를 쓰십시오 그럼 앞에 있는 선행사 애니모스니까 얘가 여기도 다 애니모스를 끊어주겠네 그래서 우리는 애니모스가 이제 주어라는걸 자 복수니까 월 써야겠네 자 그러면 마지막 C 재원아 매니일까 머치일까 무슨 차이야? 머치는 셀 수 없고 셀 수 없고 매니는 셀 수 있는 명사에 쓰고 자 그러면 여기는 매니 쓸까 머치 쓸까 네 왜 네 이걸 하는게 피플인데 짓다가 반만 그치 에즈 에즈 비교 원급 비교를 하긴 했지만 여기 있는 애가 결국 뒤에 있는 피플을 똑같이 받아줘야 되니까 셀 수 있는 매니를 갖고 써야겠네 일단 답은 3번 자 다음꺼 시효야 1번에 라이크 근데 앞에 B동사가 있는데 라이크 또 동사 올 수 있어? 전치사 올 수 있어 아 전치사 올 수 있어 아 전치사 올 수 있어 그치 라이크는 동사도 있고 전치사도 있네 그치 근데 전치사라면 뒤에 뭐가 있어야 되지? 명사 근데 뒤에 명사 있어? 아니 잘못된거 같아 잘못된거 같아? 그럼 뭐 어떻게 해야될까 자 숙제해온 사람중에 요거 1번 어떻게 볼까? 어떻게 적어왔어? 이거 빼곤 다 했어? 아 얘는 뭔가 아닌거 같았어? 아 얘는 뭔가 아닌거 같았어? 수현이는? 못했어? 제아는? 못했어? 민성이는? 자 일단은 의문문인거 보니까 우드 B는 얘는 확실히 동사인거 같아 그치? 얘는 확실히 동사인거 같고 얘를 동사로 쓰자니 뭔가 얘 때문에 좀 걸려 그렇다고 전치사로 보자니 뒤에 명사가 없는거 같고 그치? 자 이거 한번 같이 볼게 뒤에 if를 한번 봐야돼 if는 우리 무슨 뜻일지? 만약 뭐뭐 라면 그렇지 또 인지 아닌지 인지 아닌지 자 그래서 우리가 뭐뭐 라면이라고 할 때와 뭐뭐 라면이라고 우리가 할 때와 인지 아닌지라고 할 때 if의 차이를 먼저 먹고 혹시 if 배운거 기억나는 사람중에 이 해석 두개의 차이가 기억나는 사람 if 관련된거는 거의 이거밖에 안나올거야 이제 뭐뭐 라면일까 인지 아닌지 이 두개의 차이는 이 두개의 차이는 일단 적어볼게 if 하고 뒤에 항상 주호동사가 오고 있어요 접속사니까 이렇게 if 주호동사를 묶었을 때 이 덩어리 이 덩어리가 부사처럼 쓰인다면 이 덩어리가 부사처럼 쓰인다면 얘는 이제 뭐뭐라면 이렇게 우리 접속사 배울 때 부사절 접속사 배울 때 혹은 혹은 if 주호동사가 마치 접속사 that처럼 이 덩어리가 명사처럼 쓰인다면 그때는 뭐뭐나 인지 아닌지로 쓸거에요 이건 조금 벗어난 얘기지만 우리 간접 의문문 혹시 배운거 기억나? 간접 의문문은 어떻게 생겼어? 의문사 주호동 의문사 주호동 의주동 근데 혹시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문은 어떻게 생겼어? ask ask 아니 원래는 간접 의문문은 의주동을 써야되는데 what이나 where이나 이런 의문사가 있어야되는데 의문사가 없어 예를 들어서 문장 한번 써볼게 나는 궁금해 어 그가 어디 사는지 하면 어떻게 쓰세요? where he lives 그치 원래는 의주동 의문사가 있으면 이렇게 쓰면 돼 근데 의문사가 없어 나는 궁금해 그가 그가 어 수용할 수 있는지 우리 의문사 있어 없어? 없어 그치? if 그치 if 그가 수용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궁금하니까 우리 간접 의문문 배울 때 의문사가 없으면 if를 넣으라고 그랬어 자 근데 그럼 여기 볼게 간접 의문문도 우리 항상 무슨 역할을 하지? 문장에서 간접 의문문도 명사처럼 역할을 해줬어 자 그러면 여기서 원더 궁금해하다 나는 if 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보니까 얘는 덩어리가 무슨 역할을 해야돼 그치 궁금해 무언 무엇이 궁금하니까 목적의 역할을 해야돼 마침 해석도 인지 아닌지를 해석했네 그치 자 자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if 좀 잘 써볼텐데 어 I I can't go home keep you 어 are there 옛날에 자 여기서는 또 if 주어동사를 이렇게 묶어봤더니 암 문장에서 나는 갈 수 없어 집에 뒤에 목적은 뭐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고음은 일형식으로 끝이야 그러니까 얘는 더이상 무슨 문장 부서 명사처럼 역할 수 있는 거 있어 무슨 역할할까 부서하기지 쓸데없어 그래서 여기는 난 집에 갈 수 없어 너가 거기 있든지 아니든지 아니면 너가 거기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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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if는 뒤에는 주어동사가 무조건 다 있는데 독사니까 그래서 얘가 덩어리로 명사 역할을 할거냐 명사 역할을 할거냐 명사 역할을 할거냐 명사 역할하는 자리에 있어 명사 역할 안하는 자리에 있어 왜 하는 자리에 있을까 라이브 라이브 우리 동서관이라 전치사로 써야된다고 그랬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 역할을 해야되는 자리에 있어 그래서 그것은 어떨까? 어떨 것 같을까? 뭐가 어떨 것 같아? 도서관 책들이 거기에 있을지 아닐지 같을까?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라이크가 전시사로 쓰였고 그 뒤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 이제 그 역할을 이프절의 명사 역할로 채워줘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봐야 되는 게 전시사 뒤에는 무조건 명사가 오는 건 이제 우리 알지만 동사가 없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다만 이때는 조금 넓어졌어 이렇게 이프절같이 주어동사를 데려온 애들도 있고 우리 또 명사처럼 역할을 해주는 안가? 접속사 우리 모의지 이프가요? 이프가요? 우리가 진짜 많이 쓰는 거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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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동사도 명사처럼 역할을 수 있고 아까처럼 간접의문문도 의문사 플러스 주어동사도 명사처럼 역할을 해줄 수 있고 what 주어동사 항상 명사처럼 역할을 해줄 수 있고 그의 주어동사도 명사처럼 역할을 해줄 수 있고 자 그러면 2번 동사일지 PP일지 먼저 한번 봐야 될 거 같아 그렇지? 생긴 게 동사 과거형일까? 아니면 PP일까? 만약에 이게 동사 과거형일까? 원하다 하니까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목조가 있어야 겠지? 그리고 만약 얘가 PP 수동이라면 목조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치? 자 근데 뒤에 목조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수동이겠네? 아닌 거 같아? 앞에 대생각도 있는 거 같아? 왜 그렇게 생각해? 이거 수식하는 거 같아? 아 보고 수식하는 거 같아? 왜 그렇게 생각했어? 왜 그렇게 생각했어? 왜 그렇게 생각했어? 그렇게 하면 해석이 안 돼 지금 느낌상 그렇다는 얘기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느낌적인 느낌을 좀 이제 확신으로 바꿔줄 이제 그런 근거들을 좀 찾아볼 거야 PP는 뭔가 당연히 좀 아닌 거 같고 뭔가 어울리진 않는 거 같고 그치? 그래서 아마 동사 같긴 한데 뒤에 박상 목조가 없어 자 우리 접속사 death 같은 거 숨겨져 있는 게 어디에 있다고 했을까? 기억나나요? 아 본격적인 거 아니에요 목적격 관계되면서 숨겨져 있을 수 있지 또 두 번째 주 앞에 있을 수 있지 두 번째 주 앞에 있을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상하게 봐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었어 뭐냐면 첫 번째는 주어동사 주어동사가 너무 연결되어 있다 아무것도 없는데 사이에 뭐 있어야 되는데 접속사 혹은 주어동사 앞에 여기라도 접속사가 있던 거 같지 아무것도 없이 주어동사 주어동사 두 개가 있을 때 두 번째는 어떤 명사 다음에 어떤 명사 다음에 아무것도 없고 바로 그냥 주어동사가 있을 때 우리 동사 앞이 주어와 따로 명사가 있는데 그 앞에도 주어 같은 명사도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 동사 다음에 주어가 하나 내로 끝나야 했어요 연결식으로 주는 것도 없이 그렇지 이렇게 주어동사 두 개가 연속이 있거나 명사 주어동사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여기에 이제 뭘 집어넣어 아 이 that이 뭔진 몰라도 일단 that을 집어넣어 얘가 뭐 접속사인지 관계 대표사인지 관계 부사인지 몰라도 일단 집어넣어 자 여기서 똑같아 want 아 어디갔어 wanted 주어동사 같은데 그 앞에 더 북이라는 명사가 있네 그치 그럼 여기다가 that 집어넣어 볼게 that이니까 또 앞뒤 확인해야겠지 선행사 있어 없어 선행사 부기라는 선행사가 있는 거고 뒤에는 뭐가 빠졌어 아 목적으로 빠져도 되네 관계대 명사 됐을 수 있으니까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동사 목적을 필요 없는 거 좀 확인했고 그럼 시제 봅시다 과거가 와야돼 과거가 와야돼? 현재가 와야돼? 왜 그치 wouldn't be able to find 하면 그치 너는 아마 찾을 수 없을 거다 너가 원하는 거 그래서 시제일치도 우리가 생각했더니 과거로 잘 맞았었고 그리고 뒤에 복적어 없는 부분도 관계대명사 절이라서 복적어가 빠져있다 그래서 원티드 랩은 괜찮은 것 같아요 원티드 랩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제하 3번 이즈얼 맞을 것 같으니까 왜 맞았어 왜 맞았어 비교급으로 응 비교급 이즈얼 쓰면 괜찮은 것 같아 응 자 그러면 비교급은 어떤 애들로 비교급 만들 수 있을까 원래 어떤 품사인 애들 갖고 비교급 만들어 형용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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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사 유일하게 우리가 문법주에서 형용사랑 부사 주인공이냐 비교급 최상급에서 그치 그래서 이제 비교급 이런게 나오면은 이제 평영사 자리에 와야되는지 부사가 이 자리에 와야되는지 부교를 해볼거야 자 그러면 여기 문장구석 한번 해볼까? 엔드 뒤부터만 여기 엔드 뒤부터 어더어체스 캔파인드 동산 더 북스 목적어 어 여기도 뭔가 또 이상하네 명사다며 주호동사네 여기 또 덫 집어넣어봐 요 덫은 뭘까? 그치 선행사 있고 목적 없으니까 못관된거 같애 그러면 이렇게 묶을게 꾸며주니까 자 그러면 이지열 얘 역할은 뭐야? 형용사겠네 그치 그러면 형용사를 썼으면 뭘 해야되? 수식해야되 수식해야되 그치 영서수식 누구 수식해줄까? 북스 그치 자 그러면 해석해봐 어른들은 찾을수있다 찾을수있다 그들이 원하는 책들 쉽게 쉽게 그러면 쉽게 책이야 쉽게 찾아 그럼 지금 명사 안 보여줬는데 부사를 써야겠네 근데 이러면서 마주트리 근데 이러면서 마주트리 부사 우리 어떻게 생겼어? ly 붙임이 어떻게 생겼지? 이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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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ly가 붙은 부사들은 비교급일 때 어떻게 만들어야 항상 more를 붙일거같이 항상 more를 붙일거같이 이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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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룡사의 비교급이고 우리가 ly 붙이면 이제 항상 more를 붙여주니까 이거 어떻게 바꿔야돼? more 이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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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보통 비교급 문제로는 비교급으로 잘 안될거에요 우리가 좀 어렸을때 고인이나 중학교 때가 보면 비교급 앞에 강조같은걸로 문제를 많이 넣어 어치나 스트리나 파이러 이런거보단 조금 더 어렸으면 혁명사와 부사는 항상 둘이 같이 있기 때문에 요걸로 문제될거에요 혁명사와 부사가 지금 위치가 어떤게 들어와야되느냐를 이제 볼거에요 근데 우린 여기서 부을 꾸며주는게 아니라 파인드 동사를 꾸며줘야되겠는데 부사가 와야되겠지 그래서 more 이즈리로 써요 자 그럼 시현이 4번 going 얘 뭐로 쓰였을까요? 분명사 분명사의 무슨 역할? 정보수사 그치 파라프 전체사 바위가 있네 그래서 얘는 분명사의 접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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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and or but 은 명사끼리 동사끼리 형용사끼리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 변화 변화를 연결시켜주긴 하지만 우리가 특히 and or but 앞에 굳이 콤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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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붙여줘요 그렇다면 얘는 단어보다는 항상 주어동사 주어동사를 연결시켜주겠다라는 뜻을 가졌어요 콤마 콤마 보통 우리 문장 끊어줄때 많이 썼지 그래서 콤마 and 콤마 all 콤마 버슨 주어동사 주어동사 연결시켜주겠다라는 단서를 많이 꺼놓은 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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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4번 1번에 위치와 인위치에 일단 차이가 뭐가 있을까 아 인만 있으면 뭔데 인위치가 있는데 우리 위치에 역할이 뭐가 있을 수 있지 아 위치는 접속사도 많으세요 아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대명사 할 수 있는 관계대명사도 있고 또 관계부사 아 관계부사는 묻히고 단순한 의문사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의문사 혹은 관계대명사 근데 주제 비교를 하려면 뭘 봐야 될까 관계대명사랑 의문사랑 비교를 하려면 관계대명사 항상 뭐가 있어야 돼 선행사 의문사는 선행사 필요해 안 필요해 이걸로 일단 비교를 해볼 거야 관계대명사일지 의문사일지 보니까 앞에 선행사 있어 없어? 뭐 있어? 선행사가 일단 있는 거면 얘는 아마 아 그럼 관계대명사인 것 같아 그러면 관계대명사 앞에 인이란 전치사 붙여도 돼? 될 것 같아 어 될 것 같아 맞아 우리 관계대명사 내신 같은 거 좀 해본 사람은 관계대명사 앞에 인 전치사 붙여서 관계부사처럼 똑같이 쓸 수 있는 게 있어 자 그러면 위치와 인위치의 차이는 뭘까 둘 다 앞에 선행사는 있을 거야 뒤에는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있을 것 같아 그치 뭐가 있을까 위치는 관계대명사 일단 불안전하겠지 왜 완전할까 그런데 관계부사라고 말했을 때 완전한 거 인위치만 봤을 거야 자 우리 위치 관계대명사니까 똑같이 다시 명사는 뭐 해야 돼? 역할 주목보 주목보 그렇지 그러면 관계대명사 특히 뒤에 주어나 목적어나 점목이 빠졌을 때 불안할 거야 그렇지 주어나 목적어나 점목이 됐을 때 뭔가 이렇게 빠졌는데 그런데 만약 뒤에 점목이라고 생각했을 때 비어있을 만한 전치사까지 앞으로 끌어당겼어 그러면 뒤에는 불안전할 게 있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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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점목인 경우에 전치사까지 끌어당겼을 때는 완전할 거야 그래서 얘는 완전해 그래서 단순한 관계대명사냐 전치사까지 있는 관계대명사냐 이 두 개의 차이는 뒤가 불안전하나 혹은 완전한 인장이 오거나 이걸로 이제 구분할 거야 자 그럼 시효야 마지막으로 마저 끝내봅시다 뒤에 완전할까 불안전할까? 리프는 몇 형식이야? 무엇무엇을 살다 말투이 안돼 안되요 안되요 그러면 목적이 필요한 3,4,5 다 안되겠네 이 형식 동사에 리프 있었어? 아니 없었어 그럼 몇 형식이야? 이 형식이니까 뒤에 완전해 불안전 주어 동사 있으면 완전하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미지를 골라야겠다 그래서 얘는 뒷문장이 완전하니까 이미지를 쓸거고 아 윤석이 보니까 이 시냐 데미냐 단수 복수 차이네 그럼 얘가 가르치는게 누군지 한번 찾아볼까? 쥐에서 찾을까? 앞에서 찾을까? 대명사는 앞에서 찾아야지 대명사 앞에서 뭐가 있을까? 우리는 사용해야되니까 앞에서 우리가 뭘 사용할지 찾아볼까? 그치? 우리가 여기서 뭘 사용할까? 자 찾아보니까 우리는 천연자원들을 아마 사용할 수도 있겠고 근데 마침 얘도 복수고 충분한 땅 물 공기 또 우리가 아마 다 쓰는 것들 같아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이실까? 이제 데미일까? 그치 여기서는 우리 천연자원이든 땅, 공기, 물이든 다 복수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데미일을 써야겠지 받아주는 아 지칭하는 애들이 복수 찾으니까 복수명사 자, 지아 5번 유진과 투 유즈 중에 뭐 쓸까? 왜? 스탑 투 부정사는 하기 위해 멈추다 였고 스탑 아이엔진은 하는 것을 멈추다 였고 그치? 우린 그것들을 사용하는 걸 멈춰야돼 사용하기 위해 멈춰야돼 사용하는 것을 멈춰야겠지 그래서 4번 하면 돼 잘하는거에 odzi 3 2 1 3 4 5 1 5 하나만 더 할게 5번만 수연이 1번에 마주카 틀릴까? 어떻게 알았어? 위치가 여기서 뭐로 쓰였어? 우리 아까 위치 구분하는 거 두 가지 뭐 있었지? 위치 역할 두 가지 관계 대명사 관계 대명사는 뭐가 있어야 돼? 얘는 선행사 의문사일 때 선행사 없을 것 같지? 자 그러면 수연아 앞에 위치 선행사 있어 없어? 어 선행사 없는 것 같아 그치 그러면 관계 대명사까? 의문사까? 그치 여기서 의문사로 쓰인 거지 물론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도 불안전하다고 하면 what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뭐 what 안해도 의문사 어느 것을 너가 동의할지 의문사로 써도 되네 그래서 의문사 그렇지 어느 의문사로 얘기하는 의문사로 쓰였고 자 그 다음에 재원이 이번에 투 세이 쓰였는데 투부정서 써야 돼? 왜? 왜? 명서주입구 명서주입구 자 그러면은 이렇게 헷갈릴 때는 우리 뭐부터 찾아 봐 뭐부터 이제 항상 동사부터 이제 동사 보니까 뭐 있어 get 그치 그 다음 아마 목적을 거야 그치 자 예스라고 말할 누가 예스라고 말할까 어떤 누가 아마 other person의 예스라고 말해야겠지 여기서 다른 사람 없으니까 그럼 마침 other person의 목적어네 목적어가 행동하니까 아마 오시가 와야겠네 오형식이네 그러면 오형식에서 동사를 보니까 get이야 get은 특별해 안 특별해 사육동사도 아니고 그치? 물론 사육동사처럼 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긴 했지만 get은 특별하지 않아 그러면 그러면 동원 써 투부정사 써 특별하지 않은 건 기타 일반적으로 오치부정사 써야지 그래서 오형식 동사 get은 사육동사처럼 어떻게 만들다 어떻게 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사육동사가 아니라 일반 오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오 lumière 차분정사 를 쓸까 시 роб 자 쉬움 3번 컨시스텐트 혹시 뜻이 뭐야? 컨시스텐트 뜻 아는 사람? 컨시스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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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용사야 맞아 무슨 뜻인데 컨시스텐트 컨시스텐트는 뭐지 컨시스텐트 컨시스텐트는 약간 일관적인 지속적인 요런 뜻을 가지고 있어 자 그래서 결국 형용사야 그치 그러면 이게 지금 형용사가 와야되는지 아닌 자리인지 그것만 파악해보면 되겠네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어? 지금? 동사 뒤에 그치? 위메인은 무슨 동사야? 무슨 뜻이야? 남다 남다 유지하다 이런 뜻이야 몇 형식 동사일까? 리메인은 두 가지로 쓸 수 있습니다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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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 변화 이런거 관련된거지 몇 형식이었지? 이형식 이형식 이형식이니까 설명식이니까 봐야되는데 뒤에 형용사 올 수 있는 거 있어? 그치 이형식 그치 이형식은 뒤에 보 형용사 왔었죠 그치 여기서는 위메인이라는 위메인이라는 뭐 확인해야되 대신지 원인지 확인해봐요 선행사 일단 이거 그치 그치 일단 선행사 있어 없어 없어 그치 선행사 없으면 대 쓸 수 있어 선행사 없으면 대신다 접속사 접속사 되자 그러면 선행사가 없으면 기회가 없대야 돼 완전히 불완전하면 이제 무엇밖에 못하니까 완전한지 한번 볼게 문장 분석 한번 해볼까 주워 등산 목적은 필요해 안 필요해 여기서는 동사가 뭐야 비 비 수동태니까 목적은 필요해 안 필요해 자연식 아니니까 목적은 필요 없어 주어 동사 목적만 보면 끝내 목까지 확인해야 돼 전치사의 목적까지 우리 명사인데 전치사 목적까지 꼭 확인해줘야 돼 목적까지 보면 안 돼 큰일 나 전치사 인의 명사 있어 인의 목적이 뭐 있어 어쩌면 돼 역시 여기까지 다 있네 완전히 불완전해 완전히 그렇지 텟 와도 돼야 돼 뭐로 왔어? 뭐로 왔어? 되지 속삭 계속 없이 손행사 없고 뒤에 완전한 문장의 끝에는 속삭 됐어 아 그럼 제야 5번 무빙 아이엔지 뭐로 쓰였을까? 일단 만는지 틀린지 떠나서 이 아이엔지에 일단 역할부터 봐야지 역할부터 보니까 지금 명사 자리는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아마 현재 분사로 올 거예요 그치? 현재 분사라면 누굴 꾸며줄까? 알겠습니다 그치? 리스널스 그러면 뒤에 보니까 moving in the affirmative direction 다른 반향으로 움직이는 게 꾸며주겠네 그치? 그러면 리스널스 자기네들이 움직여 아니면 움직여지면 당해 움직이겠네 그러면 맞는 거겠네 우리 수식하는 애가 리스너인데 얘가 능동으로 하니까 현재 분사로 쓰이는 게 맞을 거야 다 맞았나? 자 우리 1번 다시 한번 잠깐만 볼게 1번에서 위치가 물론 어느 해갖고 의문사로 쓸 수 있어 근데 위치는 조건이 뭐야? 그치 우린 선택권이 있어야만 위치를 쓸 수 있어 what은 없어 그치 무언가를 물어보고 싶을 때 what은 선택권이 있어야 되고 아 선택권이 없어도 되고 what은 선택권이 없어도 되고 위치는 선택권이 있어야 돼 옵션 같은 게 있어야 돼 자 근데 이 문자 보니까 시작해라 너가 동의하는 거에 강조함으로써 시작해라 너가 동의하는 거에 대한 여기 선택권은 지금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찬성 반대라든지 1일함서울한지 이런 거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그래서 의문사 위치를 써도 되고 잘해선 의문사 what도 써도 되긴 하지만 지금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위치가 아니라 뭘로 바꿔야 될까요? 우선 what을 바꿔야지 자 다음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우리가 계속 했던 것처럼 어 밑이냐 대시냐 해갖고 앞에 없어? 뒤에 없어? 그럼 조금 못해야지 이런 거였지만 앞 문장에서 앞에 문제에서 밑에 대해서 한 번 하느라고 이렇게 한 번 해봤어 자 잠깐만 쉬었다가 우리 오케이 넘어갑시다 다음번에 숙제 6,7,8,9,10 5개 해왕 알았지? 6,7,6,9,10 5,7,7,8,9,10 5,7,7,8,9,1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어디 안 눌러봐? 오늘 눌러봐. 오늘 눌러봐. 오늘 눌러봐. 안 돼. 어디 눌러봐. 아 예. 저요. 전주. 이렇게 눌러보는게 아니라. 아 진짜 눌러봐. 지영아 어디 안 가? 지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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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궁금해서. Hé. But. You can't stop me. 하아 지영아. 아니. 화요일. 아니 탑와known. assisted. 유급만으로. 우've got. l 한 번만 기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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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모의고사랑 한 번만 기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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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이걸로 다시 하면 돼야겠지 새로 나눠줄테니까 잃어버리지 말고 항상 타고 다녀야 돼 학원은 이때마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자 여기 보면 우리 gf는 이거 있고 이제 우리 구몬도키의 공식은 워낙 많이셨고 구몬도 없이 구몬도 뺏어 내가 이거 구몬도키는 일부러 이 때 안 볼거야 그래서 웬만하면 요거 순서대로 쭉쭉 보긴 할건데 일단 오늘 우리가 저번에 내가 얘기한 대로 우리 구축시간에 오늘 논리도키 요거라고 했을거에요 나중에 주제 단서 찾고 이런건데 저번에 얘기 한 번 했었지 오늘 요거 역상강에 듣고 테스트 한 번 보긴 할건데 오바마 한 번 적어드린거 같아요 아 됐어요 왕이 다 웬만하면 다 그래서 이거 오늘 듣고 테스트 한 번 볼거고 다음 시간 단기 테스트도 또 한 번 더 볼거니까 이거 준비한대 자 견뎌지 일단 다른 유형 한 번 해볼게 35번 한 번 같이 해볼게 모의고사 했던거 35번 모의고사 했던거 35번 한 번 적어드렸어 안 가져왔어? 고정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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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없는 사람 저 저 사운드 바라봅시다. 사운드 바라봅시다. 사운드 바라봅시다. 있어 없어? 자 그러면 일단 나오는 동안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순서 문제를 풀건데 순서를 이거 만약에 그냥 노래가 딱 봤을때 순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어떻게 풀까? 이런 표현을 해. A는 먼저. B씨는 먼저. 아 제가 좀 이따가. 제안을 예절 한 번 드릴게요. 다른 사람들은 이거 순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까? 이미 저의 뒷문장 방문자가 잘 맞는지 일단 이미 저의 뒷문장 방문자가 이렇게 이렇게 이용하시다가 지침 같은 것도 찾아봐. 지침 같은 것도 찾아봐. 지침 같은 것도 찾아볼 수 있고 애프터 비포 같은 접속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연결어 같은 것도 찾을 수 있고 또 있나? 자 이제 사람마다 좀 푸는 방식도 좀 다르고 어떻게 풀까? 단서 같은 것도 진짜 좀 다른데 모든 이제 모의고사 유형을 우리가 푸는 방식으로 통일을 좀 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나중에 우리 몇 번 하고 몇 번 하고 내가 이제 답을 물어봤는데 갑자기 다른 말을 해. 그런지 안 돼. 아니야. 모든 이 학원에 이제 프라임 프라임 반드 학생들은 다 똑같이 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똑같이 통일 한 번 시켜볼 거야. 알았지? 자 순서 문제는 일단 아까 얘기한 대로 연결을 시켜야 되니까 연결 앞문장 중에서 연결 시켜주는 걸 찾는 게 중요해. 그래서 우리 아까 단서 얘기했지? 여기서 단서 우리가 찾아요. 단서. 자 앞뒤 연결 시켜준 거 우리 아까 얘기할 때 다 나왔어. 뭐 있어? 접속사 같은 이제 연결어. 연결어. 접속사든 접속부사든 연결어들 수 있고 또 대명사. 대명사. 아까 얘기했지? 뭐 이제 지칭하면 이제 대명사. 지칭해줄 수 있는 대명사도 있고 또 더같은 더같은 우리 더 말 좀 어렵지만 관사 이렇게 얘기하고 관사. 어나 언이나 이런 더같은 거 있었을 때 좀 같이 볼 거야. 1, 2번은 이제 너무 뻔하니까 대명사 있으면 앞에서 이미 얘기 한번 나왔어야 되니까 대명사 나중에 쓸 거고 어나 더같은 건 우리 더 언제 써? 그치. 한 남자가 있었다. 하고 그는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 남자는 이렇게 더는 그러면 더가 안 쓰고 언이 나왔어. 그럼 뭘까? 처음 나왔다는 뜻이겠지? 앞에서 이미 얘기했어 안했어? 안했어. 그렇지. 그래서 단순히 앞에서 얘기했던 것 뿐만 아니라 처음 나왔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요 단서를 박스를 읽기 전에 A, B, C 보기에서 먼저 찾아볼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A에서 우리가 봤을 때 다 보진 않을 거고 뒷문장에 연결시켜주는 어디 어떤 문장 A 다 읽어? 아니면 이 부분만 다 어디만 볼까? 앞을 볼까 뒤를 볼까? 맨 앞에만 일단 우리 단순히 맨 뒤도 필요 없어. 어디만? 맨 앞에만 맨 앞에만 맨 앞에서 혹시나 앞에 있을 거와 어떻게 연결되나 너만 볼까? A, B, C에서 첫 문장만 볼까? 첫 문장에 연결할 수 있을 만한 단서 같은 거 있을까? Why? 무슨 뜻이야? 동아 동아에도 있고 반면에도 있어. 그치? 근데 얘는 앞이랑 뒤랑 연결시켜줘. While은 요 안에는 지들끼리 연결시켜주는 거지. A인 반면에 B이다. 그래서 얘는 앞 문장이랑 연결시켜주는 건 아니야. 다른 거 있을까? 잠깐만 나왔나 내가 뭔가 ABC에서 한번 찾아보고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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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있을까? 혹시 연결시켜주면 한 거 있을까? 그럼 B 에서는 After도 있을 수 있고 또 That Night도 있지 그치? 그 밤 미치고 The Workshop The Workshop 어디? B에? Yeah 어디? The Workshop 어디 있어? 네 마지막으로 있어 아니 우리 첫 문장만 보겠지 너무 멀어요 이용을 시켜주겠어 자 그러면 C는 In a lecture 그치? 뭐 어 도 있을 수 있고 The Story The Story On Air Line 자 A 에서는 찾을만한게 안보이면 이거 하나 표시해볼게 Else 무슨 뜻이야 else? Everyone else 하면 무슨 뜻이야? Everyone만 하면 뭐지? 모든 사람 else 붙이면 그 이외에 라는 뜻이야 else 그 이외에 모든 사람들은 이런 뜻이야 그러면 여기서 모든 사람들은 그 이외에 라면 약간 갈렸네 그치 여기서 자 그럼 요렇게만 일단 표시를 해보고 그 다음에 단서를 찾았으면 이제 박스를 읽어볼거야 연결시켜줄 첫번째 단서를 자 그러면 시후 한번 해석해볼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은 행동 전문가인 이 사람은 설명한다 길 길 방법 길 방법 상태를 보는 것은 보는 것은 또 다른 관점 관점으로부터 이렇게 보는 것은 열일차 이끌 수 있다 새로운 해결체으로 자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뭔가를 제시했네 그치? 바람관적으로 보는 것은 새로운 해결체를 제시한다 라는 문제 자 이 단서 찾고 이제 보기까지 읽었어 그 다음에 요거와 이어줄 거를 이제 abc에서 찾을거야 그치? 자 이제 c b c 하기 전에 한번 볼게 문제 내는 사람 입장에서 선생님들 입장에서 마지막 마지막 혹은 b a 이렇게 중에 고를건데 만약에 너네가 문제된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를 한 다음에 만약에 a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봤어 원래 a가 두 번째도 a 그냥 봤어 두 번째로 그럼 이제 섞을 수 있는 거 뭐지? b c 밖에 없어 어려워 쉬워 너무 쉬워져 학교에서도 웬만한 차이가 이렇게 안 그렇지? 근데 심지어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이걸 할 거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렇지? 가끔 내신이나 문제집 같은 데서 그럴 수 있어 문제 만드는 선생님들이 귀찮아서 그럴 수 있어 그냥 모의고사에서 웬만하면 그러지 않아 웬만하면 절대 그러지 않아 절대 그래서 우리가 단서 찾고 그리고 박스를 봤다면 a는 보유를 필요할 수 없어 바로 우리는 b나 c를 바로 a는 보유를 같이 자 그럼 b와 c 중에 뭐부터 볼까? c c로 할 거야? 네 왜? 어떻게 연결이 되는데? 어떻게 연결이 돼? 그 이야기 그 이야기 네 그 이야기 앞에서 이야기 나왔어? 네 이해가 앞에서 이야기 안 나왔는데 설명했다 설명했다? 설명했다가 설명한 것이 이야기는 아니잖아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야기 나와요 아니지 설명한 건 이 개념을 설명할 수도 있는 거고 예시를 설명할 수도 있는 거고 자 일단 어 렉쳐도 있고 여기 보니까 베르베르 그대로 그 사람이 또 그대로 나왔네 그치?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야기를 이제 시작했네 그치? 공유한 거 보니까 시작한 것도 있고 두 번째로 우리 b 봤었을 때 b는 앞에 뭐가 있었어야 돼? 네 b는 뭐가 있었어야 돼? 앞에 네 그 밤 그 밤 어떤 날이 있었든 어떤 밤이 있었든 뭔가 있어야 돼 사건이 그치? 네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네 없어 그치? 그렇기 때문에 c를 1번으로 놓을 수 있겠지 b랑 c를 이제 둘 다 비교해봤더니 얘는 확실히 안 됐고 얘는 이어줄만하게 넣기게 됐어 그래서 c를 먼저 불렀고 그 다음 이 c도 이제 다 안읽어도 돼 어디만 읽을까 마지막 줄 그치 뒤에 이어줄만한거니까 마지막 줄은 읽을까 그럼 채원이 마지막 줄 해서 에어라인은 뭐라고 뭐 항공 아 항공 항공다 응 지금 항공 리더 리더들은 항공 리더들은 한 월드샵을 집중하는 응 집중하기위해 응 창조 창조해 뭘 창조해 좋은 상황을 손님들에게 한국이니까 아마 손님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창의적인 얘기하려고 워크샵 같은 거 열었나봐 네 자 워크샵을 열었어 그럼 이제 a 할까 b 할까 왜 a a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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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B는 연결되게 안돼 왜 안될까? 아직 밤도 안되고 에어라인 시츠 이런거 나왔어 안나왔어? 얘를 일단 2번으로 해볼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A와 C가 연결되는지는 한번 봐야겠지? 그럼 수연아 A 마지막 문장 한번 해석해볼까? 다 할필요는 없고 일단 다 한 문장이구나 The airline vice president 부회장 마케팅 부회장부터 해볼게 헤드 가라 헤드 가라 그 다음에 어 응 응 응 응 응 응 리플레이스 이제 바꾸다 이런거였지? 자 그러면 문장 성분으로 따서 보면 헤드 다음에 아마 베드가 목적어가 있네 그치? 리플레이스드 목적어 다음에 동사는 아닌거 같고 그럼 아마 PP겠네 그치? 교체되었을거야 누가 교체되었을까? 에어라인 시트로 침대가 아마 시트로 교환이 되겠지? 얘는 그래서 목적격 그래서 마케팅 부서 부회장이 호텔에 있는 이제 리더들 뭐 좀 높은 사람들의 침대들을 다 뭐를 바꿨어? 자석으로? 어 비밀 자석으로 다 바꿨대 어 그렇게 했더니 우리 마침 보니까 뭐있어? 침대 열려면 우리 밤에 가만히 있어요 또 아까 우리 시트도 하다 그래서 그래서 c와 a와 b도 연결된거 보니까 c, a, b 이렇게 연구시킵니다 자 우리 순서문제 이제 요런 순서대로 할거야 첫번째 우리 뭐했어? 이 날씨를 잘하려고 했어 어? 아니 그것부터 안했어 제일 먼저 뭐했어? 전 단서를 주셨어 일단 단서를 주셨어 그치? 어디서? abc 첫 문장에서 단서를 주셨어 연결어든 대면사든 관사든 그 다음 두번째 단서 찾은 다음에 b나 c중 아이고 그 전에 b나 c중 진짜 박스 읽어봐야겠어요 단서 찾고 그 다음 박스를 읽었어 그 다음 그 다음은 b나 c중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각 찾은거에서 뒷문장과 다른 문장 앞에 단서를 줄게 연결시켜봤어 그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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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분 줄게 한번 해볼게 한번 해볼게 왜 아무도 책을 안거리는거야? 아 아 가져왔어 안 꺼내겠네 아 연필로 일단 표시해봐 알았지? 연필로 표시하고 나라 일단 같이 빨간색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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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한번 표시해봤나? 잘못 볼게. 자, A, B, C에서 일단 단서 일단 A에서 혹시 단서될만한 게 뭐 있을까? 일단 however 대조하는 게 낫으니까 또 raise a question raise a question this is conventional 또 B는 traditional traditional traditional는 무슨 뜻이지? 전통적으로는 아피랑지이랑 뭐 연결시켜줄 수 있어? 일단 이것도 하고 전통적으로 뭐 연결시켜줄 수 있어? 딱히 뭐 없어 그치? 어 however나 이런건 대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전통적으로는 딱히 잘 모르겠어 음 일단 these 그치? 얘 대명사도 있어? 또? 있나? 어? 어디? A 두 번째 줄 맞으세요 아, 더 스베스 일단 얘도 표시해볼까? 자, 그러면 C에서는 펄스 펄스는 어떻게 연결시켜줘? 아마도 아마도는 어떻게 연결시켜줘? 아피랑지 그러게요 잘 모르겠어 그치? 일단 넘어가보고 다른건 네 이즈 스페셜 케미코스 자, 그러면 일단 단서는 찾아본 것 같고 그럼 이제 박스 읽어볼까? 수연아 아까 했지? 미안해 제가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특별한 특화된 색포로부터 자 그러면 요 첫 문장은 좀 이상해 보이네 그치? as is true of some fish 좀 이상해 보여 그치? 자 그러면 as 하고 is 다음에 뒤에 뭔가 빠져있는 것 같은데 여기 뭐가 빠졌을까? 수거적인 표현으로 자주 쓰진 않지만 가끔 모의고사로 헷갈리게 만드는 나중에 고등학교 되면 부교제 이런 걸로 가끔 어렵게 쓰는 걸로 표현 as be of 명사 as be of 명사 이런 식으로 가끔 쓸텐데 뒤에 당연히 형용사나 보호가 있을 테고 모모가 여기서는 이제 추어 있으니까 모모는 모모가 사실이므로 여기서는 명명 물고기에선 사실인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이렇게가 있다라는 뜻이야 잘 안나오는 표현이야 잘 안나오는 표현이야 자 물고기가 뭐래? 여기 미너스, 페드로 미너스가 공격받았어 그치? 근데 얘가 뭐해? 방출해, 화학물질을 세포로부터 얘를 방출해 그치? 자 이 케미컬을 방출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어 그 다음에 이제 뭐 볼까? 박스도 읽었어 그 다음에 뭐 볼까? c, b, c, b, c 그냥 b를 할까? c를 할까? c 왜? c에 그럼 연결되는게 뭐가 있어? 다친 물고기, 어? 공격받으니까 아마 다친 물고기 되겠네 그치? 다친 물고기가 뭐래? 방출하지 않을지도 몰라? 우리 방금 방출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c는 지금 어울려 안 어울려? 뭔가 좀 이상해 그치? 방출했으면 방출한 얘기를 해줘야지 근데 b는 뭐니까? c, b, c, c 이 화학물질들은? 이 화학물질들은? 이 화학물질들은? 여기였어? 알람 신호를 써? 알람 신호를 써? 다른 멤버들에게 알려주네 그치? 네 그러면 방출한 이유나 이런게 나왔어? 나왔어 그치? 그래서 일단 b가 어울려 킴클릭했어 킴클릭 해줘야지 자 그럼 이제 b 뒤쪽에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경우에 물고기들은 어떤 물고기? 노출된 물고기들 이 화학물질이? 이 화학물질이? 익스포서가 노출시키다는데 목적 없는거 보니까 pp로 쓰였어 노출된 물고기들은? 어? 얘는 2도 있고 어피얼도 있네 뭐가 진짜 동사야? 어피얼도? 2는 뭐야? 강조 아 그치 일반 동사 앞에 2는 이제 강조 진짜로 인기도 안그래 더 강조했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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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피얼 보인다 숨는거 자 그러면 이제 a할까 c할까 c 왜? b랑 c랑 어떻게 연결이 돼? b랑 c랑 어떻게 연결이 돼? b랑 c랑 b랑 c랑 b랑 c랑 좀 아 어 반대되는 얘기야 그치? 근데 갑자기 틀음없이 툭 이렇게 나오면 좀 이상해 그치? 근데 a를 보니까 그러나 다른 이제 관점이 나타났어 음 그럼 어떻게 나타났어? 어떻게 다친 물고기가 도움을 받을까? 다른 일로부터 우리 그러면 요것도 이제 a랑 c도 연결되겠지 다친 물고기가 이렇게 된다는 거 b a로 연결되고 a랑 c도 연결되고 자 우리 다음번에도 이제 숙집 어 흠 흠 말도 있어요 순서 문제 풀 때 어 이런식으로 a b c 단서 찾고 박스 읽고 그 다음에 b c 먼저 보면서 이렇게 차근차게 연결시켜볼까 자 오늘은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자 다음거에서 39번 한번 봅시다 흠음과 관련없는 문장 고르시오 흠음과 관련없는 문장은 어떻게 골라야될까? 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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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생등이 하나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다른거 이렇게 안 쓰면 이제 줄줄줄줄 다 읽어보면서 이제 찾아야겠네 근데 우리 저번주 아니 저번시간이라도 오늘 해갖고 한번이라도 전체문장 본거 있었어요 아직까지 없었죠 최대한 우리 시간 아끼려고 안 걸렸어요 최대한 물론 다 읽어야 되는 문제의 유형도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얘도 똑같아요 웬만하면 다 안 읽어볼거에요 요 이건 어떻게 해야지 한번 봅시다 관계없는 문장의 특징을 한번 먼저 보는데는 보기가 여기 1이 어디까지 얘기하는거야? 1번부터 이치가 끝이야? 이치부터 어디까지야? 어 여기까지 2번 앞까지 2번은? 3번 앞까지 3번은? 4번 앞까지 5번은? 4번은? 5번은? 얘는 그래서 따로 끊어지는게 않고 모든 문장은 다 연결되면서 지금까지 다 연결됐습니다 보기 아닌거를 찾으니까 어디있어? 보기랑 전혀 상관없는거 찾아볼랩니까? 보기 1번 앞에 있는 요 문장들만 이제 딱히 그게 없네 상관이 없네 그치 우리는 1, 2, 3, 4 문제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지 잘 모르지만 얘는 대놓고 있는 거 보니까 얘를 이제 기준으로 찾을 걸 보인다 1번 앞에 있는 문장들에서 또 다시 단서를 또 찾아보고 1번 앞에 있는 두 문장 혹은 세 문장 혹은 첫 문장에서 단서를 찾을 건데 요 부분을 읽고 나서 이 문장에서 우리가 읽으면서 몇 번 반복되는 단어나 딱 봐도 어? 얘는 뭔가 중요해 보이는 단어 같은 게 있을 거야 그거를 이제 몇 개 찾아볼게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같이 해서 갑시다 자, 스노위봄이라는 예의 귀는 아 눈은 귀들은 not visible, 보여 안 보여 밖에서 안 보여 그치? 그러나 그것은 엄청난 청각을 가지고 있어 아마 가려져 있는데도 잘 들리나 봐 깃털의 라이 알려준다 따라오게 하자 소리를 귀로 그리고 그것에게 능력을 준다 자, 요 문장 우리가 읽은 문장에서 중요해 보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귀 귀 그치, 일단 부엉이 귀 이제 영어로 그냥 표시할게요 얼마나 그러면 ears도 있을 수 있고 또? 사운드 어? 사운드 그치? 소리가 들려야 되니까 사운드도 있어야 되고 또? hearing hearing 사운드 약간 비슷한 것 같고 어? 또 있나? 깃털? 깃털, 그치 깃털이 안내한다고 했으니까 깃털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그래서 딱 읽어봐도 중요해 보이는 단어를 이렇게 찾아봤어 그러면 1, 2, 3, 4, 5에도 얘랑 관련된 문장의 단어가 나와야겠네, 그치? 그러면 1번에서 이제 얘네랑 똑같은 단서들 뭐가 있을까? ears ears도 있고 또 있나? 어? 없는 것 같아? 그럼 b는? 아, 2번은? ear도 있고 sound도 있고 어? 3번은? 히얼? 히얼? 또? 끝? 4번은? 어? 뭐 딱히 없는 것 같아? 5번은? 사운드 또? 어? 없진 않지만, 어?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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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크, 어디갔어? 안테나같은 거. 아까 가이드라고 안내해주는 것도 있었지. 픽업. 집어들다 라는 픽업 뜻도 있지만, 우린 감지하다 라는 뜻도 있어 픽업. 몇 번 읽어? 4번은? 다 읽어? 안 읽어? 아니. 그래서, 일단 솔직히 이 39번 같은 경우는 되게 쉬운 이유 중에 하나가, 웬만한 이렇게 문제 다 안되거든요. 왜냐면, 어, 웬만한 모의고사에서는 1, 2, 3, 4, 5에 단서를 하나씩은 적어도 다 넣어줘요. 다음번에는 이제, 아마 헤드, 예를 들어서 1, 2, 3, 4에 단어가 하나씩은 다 있어요. 하지만, 필요없는 문장에서는 단서를 아마 하나 정도만 더 줄 거고, 예를 들어서, 부엉이 기가 소리 잘 듣는 단서를, 부엉이 기는, 어, 나는 사슴의 기와는 다르다. 막 이런 문장인 것 같아요. 대신에, 다른 보기들은 단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개씩 있을까. 적어도 두 개, 세 개는 무조건 같이 껴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계없는 문장을 찾을 때엔, 1번 앞에서 단서를 세 개 정도 찾아보고, 각, 2, 2, 3, 4, 5에서 단서들이 몇 개씩 있는지 표시해 보고. 하나도 없거나, 하나만 있는 문장이 쓸모없는 문장이 되겠지.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고, 오늘 배운 걸로 테스트만 빨리 빨리 해봅시다. 5분 안에, 5분? 5분이면 되겠지? 오늘 했던 거니까.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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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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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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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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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2번. 3번. 3번.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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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4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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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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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제는 다음 주 토요일까지 해오는 거 알지? 문법 독해는 다음 주 화요일까지 해야돼. 그리고 서울날 화요일까지 해야돼. 우리 다음, 돌아오는 주 말고 다다음 주 월반 29, 30, 하반 과학인거 들었지? 아, 채점 한 번 해봅시다. 자, 1번 라이크 맞어? 왜? 여기서는 동사가 아니라 전체사 라이크인데. 여기서는 뒤에 명사 와야되는데, 명사절로 if 주어동사인지 아닌지 뜻을 하신 if 주어동사 명사절로 썼고. 2번은? 예선 덕북. 다음에, that을 집어넣더니, you wanted. 뒤에 목적어 필요해, 안 돼? 목적격 관계대면 사로써 했기 때문에 목적을 더 이상 필요가 없어. 그리고 시제도, would, 과거 똑같이 썼고. 3번은? more. 여기서는 북을 꾸며주는 형용사 위치가 아니라, 뭘 꾸며줘야 돼? find. 우선 find를 추식해줘야 되는 구사가 와야되기 때문에, easily가 아니라, more easily. 3. 4번은? 분명사의 접목으로 쓰였고. 5번은? 콤마 엔드가 인상과 절과 절을 연결시켜주는 엔드로 쓰였고. 5번은? 다음장에서, A의 단서 뭐있어? How ever 도 있고.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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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주는 얘가 나왔고, 그 다음에 닫힌에 대한 추가 설명을 조금 더 해줘. 자, 무감한 문장에서 일단 어떻게 했지? 단서를 1번 앞에서 뭘 찾았어? ears, 귀에 대한 것도 있었고 히어리나 사운드 같은 짓는 것도 있었고 feather, 깃털이 이렇게 해준다 해서 이걸 찾아봤고 1번엔 단서 같은 게 뭐 있었어? ears 있었고 2번엔 ears, sounds, 3번엔 히어리도 있었고 4번은, 5번은 사운드 사운드 짠 일단 정리하고, 원은 그대로 심서 관련 정도 4개만 줄 테니까 오늘 한 것 처럼 단서를 한 푸시하면서 또, 오세요 아, 아, 이거 푸시하면서, 뭐 인털이요? 어, 인털이요 으음 아, 좀 이따 이동할게 일단 오늘은 대신.. 아까 영상만 보기를 했으니까 듣기는 안 한거고 단어랑 암기 테스트만 하고 갈게 짓기하고 알았지? 짓기 길어야 8분인가 밖에 안 할거야 테스트까지 하면 15분도 안 걸릴 것 같아